한국전력공사가 올해 1분기 8조 원에 가까운 영업 손실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자구 방안을 총동원해 약 6조 원의 재무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한전은 먼저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발전사들의 유연탄 공동구매를 확대하고 구매 국가를 넓혀 연료 구입 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또 한전기술 지분 약 4천억 원과 한국전기차 충전 지분 전량을 매각하고, 비상장 자회사 지분은 상장 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. 부동산의 경우 의정부 변전소 부지 등 약 4천억 원의 보유 부동산을 즉시 매각하고, 운영 중인 해외 발전소들도 매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